음악 조닐슨 킹카운티 관세평가자가 코엠티비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이 지역 한국 교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 지역 보쿠믹 대주의 국회의 부터는 이제는 이제 있습니다. 전 세계 이라는 기회가 필요한 정보를 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Försرج권교체는 무엇인지도 맞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법이나 기업에만 하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는, 교육이 가장 필요해요, 대구에서 제공 기업을 지정되게 되는 것은 그것을 지정하는 저에게는 기업,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저의 목적을 지정하는 한국에서 but that fire, 그 프로그램을 지정하게 되는다는 것이 그 이후에 대한 재산금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적용하면 그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더 그런 내용은 이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적용해서 정보는 가능합니다. 206-296-3920 우리에게 전해드리기에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통해 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것은 이를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간 통과시키는 마치지에 1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뺀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을 받는 기간에 뺀고, 당신이 받는 자산으로 본 것 같고, 그는 다시 전자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개는 단계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개는 공개는 그는 사찰이 되는 것 같고, 그는 이 공개의 공개는 항상 불구하고 있습니다. I urge you to bring us your questions. We're here to help you.